되게 예쁘지? 나 날볤대요. 포켓본 진짜 콘크림이 날볤대요. 왜 이건 좀 아니잖아 나 혼자 이렇게 덩그러 니네 뻔 나한테 우리 읽기 싫은 건가요? 이거 볼까요? 안녕, SLK입니다 오랜만이요 어! 그럼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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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일이 마리아 통해요 마리아 통해 이제 붙어 붙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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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어 예! 안녕! 뿡! 거짓새진 나 갑자기 왜 그려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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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할까요? 안녕하세요, 엘스톱의 젠제일입니다 네! 오늘 다섯 번째 팬사인회죠 드디어 다섯 번째 팬사인회를 마쳤습니다 예! 네! 벌써 저희가 활동한 지 3주부가 다 아! 지나버렸어요 근데 이번 활동 때 정말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셔서 저희 진짜 너무 행복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정말 잘 찍어 먹고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희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먹을 것도 잘 챙기고 꼭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그러면서 와야 돼! 맞아! 맞아! 건강하게 잘 챙기세요! 맞아! 그리고 앞으로 2, 3주 정도 이제 앞으로도 단발머리 부탁드리고 단발머리 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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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와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